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설인효 작가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만으로도 도발적이라는 평을 들었었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그대로 차용한 제목을 쓰면서 자신의 작품성에 대한 작가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런 평을 받았는데요. 일본에 있는 미스터리 매거진 이라는 잡지에도 소개됐을 만큼 평이 좋았던 수작입니다. 2007년 최면으로 계간 미스터리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장했는데요. SF와 추리가 접목된 소설을 주로 쓴다는데 이 작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SF적인 성격은 없구요.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근데 등장인물이 온통 모두 전원 남자들이어서 제가 굉장히 망설였던 작품이에요. 낭독자 성으로서의 완성도는 기대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라 제가 연기하고 낭독하기 어렵다고 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럼 즐겨 보십시오. 설인효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뺨을 스치는 청룡한 가을 바람이 좋았는데 어느덧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제법 굵어지고 있었다. 성민은 옷깃을 잔뜩 여며 봤지만 방수가 되지 않는 점퍼는 금세 빗물에 젖어들고 말았다. 지구 온난화로 가을에도 게릴라성 폭우인지 뭔지가 쏟아지곤 한다더니 바로 이런 건가 보다. 빗방울이 어찌나 굵은지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어깨에 맺히기 시작한 빗방울이 가슴으로 등으로 한두 방울씩 흐르기 시작했다. 제법 둥치가 커 보이는 나무 아래로 몸을 숨기고 주위를 둘러봤다. 오전 9시쯤 정상에 도착해 능선을 타기 시작한지가 벌써 9시간째. 아직 반대편 등산로로 아산하려면 서너 시간은 더 가야 한다. 치약산은 어느 쪽에서든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만 한쪽 정상에서 다른 쪽으로 열한 봉우리의 능선을 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원래 하루 만에 주파하기가 어려운 거리라서 중간쯤에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산행이라면 자신 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런 날씨라면 충분히 하루 만에 완주할 수 있을 거라 욕심을 냈던 것이 생각지도 못한 화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땅을 때리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타닥타닥 고인 물을 때리는 빗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였다. 이대로라면 비탈진 경사길을 내려가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될지 모른다. 바닥에 제법 물이 고여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비가 좀 잦아들고 있었다. 고개를 들고 손으로 비를 가리며 건너편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울긋불긋한 빛깔 몇 개가 서성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게 등산객 몇 명이 그리 높지 않은 다음 봉우리 중턱쯤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어이 선생님! 성민은 갑자기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역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등산객이었다. 아이고 아님 밤중에 홍두께라더니 가을산에서 포구를 만났습니다 그려. 예 그러네요. 이거 뭐 장맛비도 아니고 이렇게 쏟아지니 제대로 내려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되죠. 내려가는 길도 미끄러울 뿐 아니라 계곡물이 불어서 길이 끊겼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낭패네요. 야영장까지 돌아가려면 봉우리를 몇 개는 넘어야 하고 수경할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은데요. 치약사는 처음이신가요? 아 예전에 대학 1학년 땐가 한 번 와봤습니다. 헤헤 10년도 넘은 일이죠. 아 그러시군요. 실은 다음 봉우리에 얼마 전에 폐쇄된 산장이 하나 있어요. 전기나 가스는 이미 끊겼지만 하룻밤 정도 비를 피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오 아 저쪽에 몇 분 더 보이는데 그분들도 그럼 거기로 대피하기 위해서 저기 계신 모양이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비가 조금 잦아졌으니까 우리도 빨리 저쪽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의기투 앞에서 봉우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역시 내리막길은 미끄러웠다. 두 사람은 몇 번이고 진흙탕을 구르며 겨우 다음 봉우리에 접어들 수 있었다. 나무를 잡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고 끌며 30여 분 만에 봉우리 중턱에 오를 수 있었다. 아이고 선생님들 모두들 비를 피하시느라 여기 계시는군요. 성민과 함께 봉우리에 오른 등산객이 넉살좋게 말을 걸었다. 봉우리의 중턱쯤에서 옆으로 우회해 지나도록 돼 있는 등산로에 네 명의 등산객들이 저마다 나무 하나씩을 차지하고 비를 피하고 있었다. 예 그쪽에도 두 분이 계셨네요. 실은 저쪽 봉우리에서 오는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선생들도 여기 봉우리 절벽에 예전에 쓰던 산장이 있는 걸 아시죠? 예 저도 실은 이분께 듣고 알았습니다. 역시 30대 전으로 보이는 젊은 등산객이 옆에 서 있는 등산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역시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저희는 아까 산을 오르다 만나게 된 사람들인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뭡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분들이 여기 치악산을 잘 아는 분들이라 일단 산장으로 피하자고 하시더군요. 한 30, 40분 전에 여기 도착했는데 저쪽 봉우리에서 이리로 오는 분이 보여서 그분까지 도착하면 함께 올라가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은 산장을 모르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군요. 그때 마침 반대쪽 방향에서 등산객 한 명이 마저 도착했다. 사람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산장에 오르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선 산장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데 그게 대체 어디 있나요? 성민이 아까 산장이 있다는 걸 안다던 자신을 김지용이라고 소개한 등산객에게 물었다. 바로 이 봉우리의 정상에 있습니다. 이 봉우리는 위쪽이 돌로 이루어진 돌산이라 등산로는 이렇게 산을 넘지 않고 옆으로 지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 돌산 맨 꼭대기에 상당히 평평한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전부터 산장을 지어놓고 지금처럼 위급한 때 머물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능선을 따라 등산로상에는 그만큼 넓고 평평한 지형도 드무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산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산장이 너무 낡고 또 산장까지 오르는 길이 위험해서 폐쇄되면서 함께 없어졌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 산장까지 오르는 사다리도 있고 뭐 비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지붕은 있으니까요. 김지용의 인도에 따라 등산로에서 벗어나 산길을 3, 40보쯤 걷자 정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철로 된 사다리가 뻗어있는 곳에 이르렀다. 여전히 비는 고개를 위로 올리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오래되어 녹슨 사다리는 위태로워 보였다. 아 예전에는 사다리 주위에 보호 철망도 있었는데 김지용이 사다리를 몇 번 쳐보고 흔들어도 보면서 말했다. 사다리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모두 근심어린 표정을 교환하고는 지용을 따라 사다리에 하나 둘 몸을 씻기 시작했다. 내리는 빛 때문에 위를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사다리는 길이가 적어도 15미터는 넘을 것 같았다. 7명의 일행이 모두 사다리에 오르는데도 몇 분이 걸렸다. 그때였다. 마지막 사람까지 오른 후 일행이 두세 칸쯤 더 올랐을 때 갑자기 쇠가 끊어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나더니 사다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사다리에 몸을 밀착시키자 녹슨 쇠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무래도 사다리를 고정시키는 쇠의 몇 부분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올라가야겠어요. 지용은 아래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다. 한 칸 한 칸 오르는 손과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용과 세 사람이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성민과 두 사람이 사다리 위에 있었다. 성민이 사다리의 마지막 칸을 잡고 몸을 끌어올리려 할 때 다시 한 번 사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사다리가 나머지 사람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았다. 선생님! 제 다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계신 분이 우리들 몸을 타고 먼저 올라가세요! 성민이 이미 올라간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가장 나중에 출발했던 사람이 성민의 아래에 있던 사람과 성민의 몸을 타고 먼저 정상에 올랐다. 키키킹! 그러나 결국 사다리는 마지막 순간을 버텨주지 못했다. 성민은 이미 올라간 사람들의 손을 잡고 성민의 아래에 있던 사람은 성민의 몸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다. 긴 쇠 사다리가 몇 번이고 절벽과 부딪히며 봉우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마침내 성민과 마지막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부축으로 겨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 올라선 성민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성민이나 이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나 모두 망연자실해 한참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산장의 문은 열려있었다. 한 사람이 랜턴을 켜서 주변을 훑었다. 바닥이 마루로 된 제법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으로 부엌과 화장실로 통하는 문이 각각 보였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도 몇 개가 놓여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비에 젖은 몸을 털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또 랜턴 가져오신 분 없나요? 모두들 서로를 쳐다봤지만 다른 랜턴은 없었다. 수경할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몇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서 작동시켜보려 했지만 이미 물에 젖어 켜지지조차 않았다. 밖은 한밤중이나 다름없이 어두웠고 쉼없이 내리는 빗줄기가 벽마다 한두 개씩 나아있는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거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주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가볍게 나섰는데 아, 가을에 이렇게 비가 오기는 처음이네요. 정말 기후변화인지 오존층 파괴인지가 실감이 납니다. 천장을 향하도록 세워진 랜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사람들의 실루엣만을 가냘프게 드러내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상호간에 소개가 오갔다. 아, 예. 전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실은 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이렇게 혼자 등산 같은 건 못할 것 같아서 모처럼 나왔는데 아,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성민도 자신의 소개를 했다. 저는 유혁이라고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라 주말이면 이 산 저 산 오르는데 오랜만에 착산해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네요. 이것도 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옷을 벗어 물을 짜내기도 하고 털기도 하면서 소개를 이어갔다. 전 임경찬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운영하는 주말 등산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인연된 사람들이 주말이면 산 입구에 모여 그때그때 등산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한 1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정상에 도착해서 산을 내려가고 저는 호기심에 능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아까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정말 아찔하네요. 임경찬은 성민이 왔던 곳의 반대쪽에서 마지막으로 합류한 등산객인 모양이었다.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 사는 사람인데요. 치악산을 좋아합니다. 특히 능선 타기가 매력이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 혼자 능선을 타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산장은 전에도 호기심에 몇 번 올라와 봤는데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네요. 민혁은 성민이 처음 만난 등산객이었다. 너스레를 떠는 목소리에는 예의 그 넘치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목소리에서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돌며 이루어지던 자기소개는 이미 이름을 소개한 김지용의 간단한 인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랜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이르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경철이라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산에 나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 랜턴은 가방에 넣어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사다리까지 떨어지고 핸드폰도 고장이니 내일 비가 걔면 밧줄이라도 묶어서 내려가야 할지 불이라도 피워 구조 요청을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모두들 한숨만 내쉬었다. 자신을 유혁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경찰에게서 랜턴을 받아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랜턴 불빛이 부엌 쪽으로 사라지자 실내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이 되었다. 몇몇 사람이 몸에 온기를 도둑이 위해 몇 차례 몸서리를 쳐댔다. 다른 사람들은 가방 속을 뒤져보기도 하고 누울 자리를 보기 위해 주변을 손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부엌에서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부엌으로 통하는 문 쪽을 향했다. 반쯤 열린 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유혁 씨! 유 선생님! 몇 차례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유 선생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무지 응답이 없자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던 곳에 대한 기억에 의지하여 하나 둘 부엌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컴컴한 실내를 지나다 소파나 다른 사람들의 짐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성민도 누군가의 짐에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다.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자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랜턴의 약한 불빛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을 희미하게 드러내주었다. 지웅이 부엌 안으로 들어가 랜턴을 들고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 맙소사! 이럴 수가! 누구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부엌 가운데쯤에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명치 부위를 감싸 쥐고 있는 유혁이 있었다. 그의 명치 언저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샘솟듯 솟아오르고 있었다. 유혁은 숨이 모자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덕이다가 이내 앞으로 쓰러졌다. 랜턴 불빛이 쓰러지는 시체를 쫓아 이동했다. 등에서도 찔린 부위로부터 피가 원을 그리며 번져가고 있었다. 이게... 이런... 그...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비가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기 전까지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 그... 그 떠들썩했던 연쇄 살인범 유인... 유인철... 그 유인철이라는 자가 법원으로 이송 도중에 도주해서 이쪽 부근에서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 그래요. 분명 치약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사라졌다고... 뭐... 뭐라고요? 유인철... 유인철... 그는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대의 살인마였다. 처음 경찰에 연행됐을 때 살인의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태연하게 그냥... 이라고 했던 그 장면이 성민의 뇌리를 스쳤다. 이미 눈앞에서 시신을 본 사람들은 유인철이라는 말에 제대로 정신조차 차릴 수 없었다. 성민의 입에서도 저절로 희름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그리고 저... 칼... 자구... 저... 저... 저건... 그래! 맞아요! 명치 부위를 꿰뚫는 예리한 상처! 유인철은 대담하게도 상대의 정면에서 정확히 명치 부위에 흉기를 찔러 즉사시키는 방법을 즐겨 쓴다고 했다. 그만큼 그는 완력도 좋고 무술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각종 범죄 관련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되었던 유인철의 살인 행각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바였다. 그는 어둠을 틈타 유혁의 뒤를 따라가 살인을 저지르고는 랜턴을 쓰러뜨려 불빛을 없앤 뒤 태연이 일행 사이로 다시 합류한 것이 더였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만일 이곳이 탁 트인 곳이었다면 무작정 내달리기라도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갈 곳은 없었다. 산장은 외부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굵은 빗소리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꿈이나 망상이 아닌 현실임을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그때 지웅이 들고 있던 랜턴의 불빛이 몇 번 깜빡이다가 갑자기 꺼져버렸다. 어? 이게 왜 이러지? 건전지가 닫은 건가? 갑자기 주위가 다시 암흑 속으로 빠져버렸다. 한참 볼 수 없는 어두움이 두려움을 배가시켰다. 지웅씨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빨리 불을 켜요! 아니 혹시 당신이 유인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불은 그냥 꺼진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잠시 전까지 잘 켜져 있던 게 하필 지금 꺼진다고요! 누군가가 다그쳐 물었다. 그렇지만 누가 옳은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오히려 유인철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 일부러 다그치듯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실상 어느 누구도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었다. 세상이 다 아는 유인철이지만 정작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뉴스 동영상이나 사진에서는 늘 큰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유인철에 대해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30대 중반쯤의 남자라는 것뿐이었다. 성민은 오금이 저려왔다. 그는 평소 추리물이나 범죄 수사극을 즐겨보는 편이었다. 유인철 사건으로 언론지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성민은 마치 생생한 드라마를 보는 기분으로 그에 관한 기사들을 블로깅하곤 했었다. 지난 수년간 유인철이 저지른 사건의 사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뇌리에 새겨졌다. 앞을 볼 수 없기에 머릿속의 이미지는 더욱 뚜렷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밝게 웃는 약혼녀의 얼굴이 사진들을 지우며 위로 떠올랐다. 그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그에게 내려진 지상명령이었다.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모고를 송연하게 하는 두려움이 몸을 잔뜩 굳게 하고 사지의 맥을 풀리게 하고 있었다. 손과 발이 저절로 떨려왔다. 두려움에 매몰돼서는 안 돼. 그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어느새 성민의 기억은 7년 전 해병대 유격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겠노라고 자원했던 해병대에서 그는 분명 지옥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담금질했다. 그 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누군가가 뒤로 바싹 다가서고 있다는 걸 섬뜩한 살기로 느낄 수 있었다. 성민은 본능에 가까운 동작으로 한 바퀴 돌아 상대의 뒤에 섰다. 어느새 손은 상대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열 가지 방법인 무적도의 한 동작이었다. 훈련소에서 수천 번의 반복으로 익힌 동작들이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본 적도 사용하게 되리라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상대의 팔꿈치가 하복부를 파고들었다. 실제 충격보다 살이가 실린 동작의 묵직함이 성민의 방어본능을 자극했다. 일순간의 일이었다. 상대의 공격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떤 공격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성민이 마지막 동작을 결행하게 했다. 성민은 상대의 목을 감싸준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상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긴장이 풀리며 그제야 팔의 힘이 빠져나갔다. 성민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자신의 품 안에 자신이 죽인 주검이 안겨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거기? 누, 누구요? 두 사람이 엉켜서 낸 소리에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잔뜩 긴장해서 물었다. 성민은 금방이라도 제가 지금 유인철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빠르게 판단이 섰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유인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 행각을 시작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유인철은 살인을 즐기는 자였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냥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그 뒤에 재미로라는 말이 숨어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다. 성민은 머리가 복잡했다. 반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도 지금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 자신은 유인철이 아니며 지금 유인철로 보이는 자를 처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순간 성민에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그건 유인철에 관한 신문기사의 한 구절이었다. 유인철의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유인철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실말이었다. 유인철의 유년 시절을 소개한 그 기사는 그가 어린 시절의 상처로 목 옆쪽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제법 긴 흉터를 가지고 있음을 기술했다. 기억은 뚜렷했다. 성민의 손이 즉시 품에 안긴 사람의 목과 등 쪽을 더듬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흉터는 없었다. 이럴 수가.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유인철이 아니었던 거다.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우연히 성민의 뒤에 다가서게 된 모양이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저 평범한 등산객일 뿐인 한 사람을 살해한 셈이었다. 그렇지만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다. 정당방위. 그렇다.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지금 상황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민은 자신을 독려하기 위해 애썼다. 여전히 반대쪽에 유인철이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언제 살인 행각을 시작할지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어쩌면 유인철은 아까 사다리에서 마지막으로 오르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 산장이 얼마간 몸을 숨기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다리가 떨어지도록 했을지도 모른다. 반대쪽에서 한 사람의 절규가 들려왔다. 순간 번개가 쳤고 한 남자가 뭔가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벽면과 창문을 배경으로 스틸 사진처럼 막막에 맺혔다. 아마 유인철이 행동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성민은 몸을 낮추고 좌우의 인기척에 집중했다. 조금 전에 갑작스런 강한 불빛이 눈에 진한 잔상을 남겨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차라리 눈을 질끈 감았다. 우르르릉 천둥소리가 이어졌다. 산속이라 그런지 정말 하늘을 찢어놓을 듯한 괭음이 산장 전체를 진동시켰다. 순간 성민은 자신의 오른쪽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뛰어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대로 몸을 날려 상대의 하체 쪽으로 굴렀다. 뛰어들던 상대방은 성민의 몸에 걸려 넘어졌다. 성민은 지체 없이 상대의 몸 쪽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을 날렸다. 상대가 움직일 틈을 주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었다. 상대 위에 올라탄 성민은 한쪽 어깨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목을 내리눌렀다. 역시 무적도의 한 동작이었다. 곧바로 상대의 주먹이 날아와 성민의 눈에 꽂혔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노란별 수십 개가 빙빙 돌았다. 본능적으로 목을 내리누르던 손에 힘이 더해졌다. 상대의 주먹이 몇 차례 더 날아들었지만 점차 강도는 약해졌다. 결국 마지막으로 성민의 목을 죄어보려던 상대의 손은 힘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성민도 바닥에 쓰러졌다. 또 한 사람의 숨을 끊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고 있었다. 전신에 땀이 배었다. 숨을 몇 차례 고른 성민은 옆에 누운 사람의 목을 더듬었다. 그런데 또 흉터가 없었다. 아 불쌍 그 역시 유인철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마 반대쪽에서 유인철에게 위협을 당하다가 순간적으로 성민 쪽으로 몸을 피한 사람인 모양이었다. 그는 그저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마지막 저항을 한 것이었다. 전신에 맥이 풀렸다. 무고한 사람을 둘씩이나 죽이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성민은 곧바로 일어서 자세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유인철은 살아있다. 유인철은 아마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지금의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다가 어느새 다가와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게다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이어 들린 몸싸움 소리로 인해 성민이 유인철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다시 한 번 번개가 쳤고 산장 안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린 것처럼 한 장의 스틸 사진이 되어 각자의 막막에 맺혔다. 비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성민의 반대편에는 나머지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번개 불빛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은 명확해졌다. 성민의 옆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방금 보셨죠? 저놈! 저놈이 유인철이 확실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놈을 처치합시다! 저놈은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벌써 두 명을 또 죽였어요. 저런 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저놈 안 죽이면 우리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들면서 성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잠깐만요! 잠깐 말할 게 이만 좀 주세요! 성민은 다급한 마음에 절교하듯 소리쳤다. 전 유인철이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물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분들 저 역시 유인철인 줄 알고 저렇게 한 겁니다. 절 죽이려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저 뻔뻔한 자식이 사람을 셋이나 죽이고도 또 발뺌을 안 해! 그래! 나도 TV에서 다 봤다! 너 그렇게 연기력도 좋고 뻔뻔스럽다며! 그러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전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 한 사람이 유인철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죽고 죽이는 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절 죽이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죽게 될 거예요. 헛소리 집어쳐!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 차라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고 해라! 여러분, 저놈이 지금 우리를 방심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저놈이 유인철이 분명해요. 말을 끝낸 사람이 무언가를 휘두르며 성민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성민 역시 어떤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먼저 당할 판이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상대의 하체 쪽으로 몸을 날렸다. 으악! 방향이 정확지는 않았지만 보기 좋게 태클이 걸렸다. 상대는 그대로 뒤로 고꾸라졌다. 성민은 지체 없이 상대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목을 감아주었다. 성민의 두 다리가 상대의 다리를 감싸자 상대편은 꼼짝도 할 수 없이 결박되었다. 그때 또 한 번 번개가 쳤다. 어쩔 줄 모르며 서 있던 옆사람이 순간적인 영상의 기억에 따라 성민을 덮쳤다. 성민은 감싸 안고 있던 상대와 함께 옆으로 굴렀다. 간만의 차이로 다른 사람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성민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사람의 목을 꺾었다. 세 사람에게 협공당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결행 전에 판단조차 불필요하게 했다. 성민은 결박을 풀고 즉시 옆사람을 덮쳤다. 이번엔 상대가 발로 성민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뒤로 밀렸던 성민이 다시 일어나 허공으로 주먹을 날렸을 때 다시 번개가 쳤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다시 사진처럼 찍혔다. 둘은 뒤엉켰고 몇 차례 좌우로 뒹군 후 결국 성민이 위로 올라섰다. 날아든 주먹에 턱이 돌아가자 인정사정 볼 것이 없었다. 동물적인 분노가 근육에 묘한 쾌감을 더해 주었다. 성민은 몇 차례 주먹을 날리다가 마침내 상대의 목을 짓눌렀다. 상대도 마지막 저항으로 성민의 목을 감싸주었지만 위에 있는 성민의 완력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잠시 후 목을 죄고 있던 손이 풀렸다. 성민은 재빨리 목과 등 쪽을 확인했다. 흉터가 없었다. 옆으로 굴러 먼저 쓰러뜨렸던 사람 쪽으로 갔다. 확인했다. 역시 없었다. 둘 모두 유인철이 아니었다. 예상대로 유인철은 유유히 뒤에 서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유인철에 대한 분노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사무치게 북받쳐 올랐다. 이 악마 같은 놈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눈물겨운 분노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말았다. 말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무방비 상태로 유인철에게 다가선 것이었다. 빡! 무언가 둔탁한 것이 성민의 머리를 때렸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다. 뺨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오히려 긴장이 풀렸다. 차라리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때 바닥에 늘어뜨려진 성민의 오른손에 금속성의 예리한 물체가 느껴졌다. 그건 자그마한 과도였다. 누군가의 등산가방에서 흘러나온 것일 것이다. 어디서 그런 기지가 발휘되었는지 성민은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으악! 그리고 숨을 멈춘 채 온 힘을 다해 앞에 선 상대의 배에 칼을 꽂았다. 헉! 칼은 제대로 꽂혔다. 하지만 상대 역시 마지막 힘을 다해 성민의 머리를 다시 날렸다. 성민은 더 이상 의식을 붙들 수 없었다. 칼에서 손을 떼며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창문으로 가을아침에 맑은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성민은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자신이 여기 왜 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고개를 조금 움직이려 하자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일었다. 왼뺨에 끈적이는 굳은 피가 모든 기억을 돌려놓았다. 악몽 같은 지난 밤의 혈투가 두들겨 맞은 듯한 전신의 뻐근함으로 생생하게 상기두기 시작했다. 유인철. 유인철이 떠올랐다. 성민은 고개를 들었다. 머리맡엔 명치 부위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한구의 시신이 널부러져 있었다. 기어이 시신의 머리 쪽으로 갔다. 그는 김지용이었다. 역시 김지용이었구나. 속으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는 친절하게도 사람들을 이끌고 산장으로 올라와서는 태어난 연기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멀찌감치 뒤에 서서 유유히 죽음의 향연을 즐겼던 것이다. 스스로 랜턴을 끄고는 시치미를 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나쁜 놈. 그냥 얌전히 도망이나 갈 것이지. 당장이라도 일어나 흠시 두들겨 패고 싶었다. 이미 죽은 목숨이라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분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다. 성민은 지용의 목이라도 조를 요량으로 그의 위에 올라섰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참 만에 다시 그에게서 내려왔다. 어차피 그는 성민에 의해 죽은 목숨이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의 구석구석이 다 쑤셨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 죽은 다섯 구의 시체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기가 막혔다. 도대체 누가 유인철인가 하는 자괴감 섞인 질문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 아닌 누가 이 자리에 있었다 해도 스스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단 이곳에서 무사히 내려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주변에 보이는 대로 가방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내려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 몰랐다. 몇 개의 가방을 뒤지다가 이어폰이 끼워져 있는 mp3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 속 옷 사이에 끼어 있어서인지 많이 젖지 않은 상태였다. 성민은 뉴스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라디오를 틀었다. 채널을 찾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잡음에 묻혀 말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았다. 다른 가방들도 뒤졌지만 쓸만한 것은 없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고 보니 어제 오후 음식이 다 떨어진 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신체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인간도 어쩔 수 없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민은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 유혁이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정말 부엌에 먹을 게 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부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쓰러져 있는 유혁의 시체가 덩그러니 성민의 눈에 들어왔다. 성민은 유혁의 몸을 한쪽으로 밀쳤다. 잠시나마 첫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이제 그를 죽인 범인이 죗값을 치렀으니 아마 그의 저승 가는 길이 조금은 편할 것이다. 고개를 들고 부엌 이곳저곳을 살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로 쓰던 것들이 낡고 녹슬어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선반에 눈에 익은 붉은 봉지 하나가 보였다. 성민이 평소에 즐겨 먹던 라면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방향을 바꿔 그쪽으로 가려 했다. 아! 그 순간 무엇인가 예리한 것이 발바닥을 파고들었다. 이내 그 예리한 것이 발바닥을 깊숙이 찔렀다. 반사적으로 뒤로 훌쩍 물러서며 발을 들었다. 쿵! 하고 등이 벽에 닿았다. 아! 허! 순간 숨이 막혔다. 다음 숨을 내쉴 수가 없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등 쪽에서부터 뜨거운 느낌이 가슴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성민은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명치 부근에 끝이 뾰족하고 날이 선 철근 하나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로 삐져나와 있었다. 주위로 빠르게 피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벽에서 떼었다. 숨이 극도로 가빠지면서 저절로 무릎이 꺾였다. 겨우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 벽면에는 위에서부터 벽을 타고 내려오던 철심이 위험스럽게 앞을 향해 휘어져 있었다. 무슨 공사를 하던 것인지 이곳을 철거하려다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바로 옆에 좀 전에 밀쳐두었던 유혁이 있었다. 순간 어젯밤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눈앞에는 그의 발을 파고들었던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컵이 깨진 듯한 유리 파편이었다. 아마 그것들이 유혁의 발도 파고들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해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지홍, 김지홍이 분명 유인철인데 성민은 생각했다. 그러나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는 지홍의 목만은 만져보지 않았던 것이다. 성민은 더 이상 앉은 자세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유혁의 옆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등에서 피가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때마침 주파수가 맞았는지 성민의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의 뉴스소리가 선명해졌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법원으로 이송 중 탈주했던 연쇄살인범 유인철이 청주시내 유흥가에서 오늘 아침 검거되었습니다. 당초 치악산 쪽으로 탈주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인철은 숨이 잦아들면서 뉴스소리도 성민의 의식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산장에 비치는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네, 2008년 개간 미스터리 여름호에 실렸었고 일본에까지 소개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편집자는요, 이런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2008년 초에 쓰여진 것으로 당시에는 연쇄살인범이라 해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2010년 이후부터 이런 사진 공개가 있었다. 하면서 이 작품이 이제 완결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